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될 강남구 양권열 주무관입니다 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을 나누고 그분들의 삶을 들어보고 혹시나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직접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입니다 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 과거에는 찾아오는 민원을 사무실에 앉아서 처리하던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공동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에 보다시피 과거에는 영유아 복지나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를 자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 가정에 가보고 영유아 가정에 가보고 노인 가정에 가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나누고 스킨십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나누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공간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과거의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와서 그분들의 삶을 나누고 그분들의 삶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아가서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들어보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서비스는 2015년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밑에는 차동이라는 차량인데요 이게 각 주민센터마다 이 차량이 직접 배치가 되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차동이를 타고 그 가정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 차량을 타고 같이 병원에 모시고 간다던가 주민센터에 같이 오게 되어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차량을 배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면은 심볼 마크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열린 곳, 마을 공동체, 맞춤형 복지, 주민 쉼터, 가벼운 발걸음 등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마크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주민센터가 먼저 바뀌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 공간부터 바뀌게 되고 공간부터 개선하게 되면서 주민센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이 공간을 쉽게 좀 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5조 5억배 달라진 동주민센터 구경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민센터 공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은 좀 보게요 과거에는 딱딱한 사무 공간에서 이제는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게 된다면은 자 오히려 이러한 공간들이 더 익숙하시죠 자 주민센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시행하게 됐던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이 일제강점기는 주민들을 통솔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공간인데요 이제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보면은 과거에 딱딱했던 이러한 사무 공간들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련되고 편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자 조금 더 밝은 조명을 달아 놓아서 주민들이 이 서비스가 단순히 어둡고 칙칙한 그런 주민센터가 아니라 찾아가기 편한 그런 주민센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볼게요 성수 1가 1동 주민센터 과거의 모습은 이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주민센터 나무 원목으로 나무로 배치를 하여서 그 사이사이에 책을 넣어 놓고 도서관을 만듦으로써 주민들이 편하게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로 배치를 새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응봉동 주민센터를 보게 될 텐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어둡고 정말 남는 유유 공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폭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인테리어부터 의자, 창틀까지 밖에 있는 테라스까지 이게 주민센터라고 하면은 믿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죠 주민센터에 큰 창을 두게 되면서 밖에 테라스를 두게 되면서 과거에 이곳이 만남의 장소, 만남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위에 성수 2가 1동 주민센터를 보게 되면은 저렇게 남는 단순히 텃밭으로 이용되었던 공간이 주민이 쉬었다 갈 수 있을 만큼 편한 테라스로 바뀌게 되었고요 행당 1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간들을 많이 개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공간들이 사용하는데 카페라고 하면은 당연히 음료를 마시고 돈을 내가면서 쉬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공간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건축가와 마을 주민이 함께 공민에서 만들어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개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